스텝 바 스텝 우우 베이비 Gonna get to you girl 일단 휴일을 맞아서 아이한테 좀 다양한 경험을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참 오게 됐습니다 거북선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요 생각보다 안까지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전쟁기념관을 서울에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 국민이 참 귀한 소스입니다 자료입니다 귀한 보물입니다 전쟁기념관은 30년이 됐을 줄 몰랐는데 벌써 이렇게 그렇게 됐다니까 되게 자랑스럽고 앞으로 좀 많이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으면 좋겠고요 30년 축하드립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그분들의 뜻과 어를 기를 수 있는 이런 동물관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닉스 네 네 오케이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임진열 한의지 3번이 형 광주 갈게요 네 정답은 맞습니다 김천 상륙적전도 치올까요? 한글자막 by 한효주